엄마가 잘 끓인 것 같아? 통계가 진짜 부드럽다, 그치? 우리 여연이가 그걸 손으로 떠서 먹고 있어요. 우와! 너무너무 부드러워? 또 마시는 거야? 해장으로 더 준비했어. 우와! 진짜 뿌듯하다. 우와, 오진이. 보는 내가 고맙다. 시키지도 않아도 또 이렇게 직접 갖다 놓네요. 그러니까요. 습관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옳지. 뭔가 맛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보고하네요, 삼촌들한테. 아, 저거 남은 거 먹는 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안 드시고 계셨구나. 맛있네. 맛있네. 자, 식사 마쳤으니까 소화시키나요? 아, 위 언니는 또 이제 악기 연주하고. 바로 춤 사이에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오진아, 춤 춰. 잘한다. 와, 오진이 춤 정말 잘 춘다. 우와! 종룡 만세, 비콤 만세. 자원화장 삼한 만세. 자, 씨름대회를 열겠습니다. 이야! 이야! 세 번 중에 두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자, 둘이. 잡으세요. 옳지. 아, 멋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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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상품이 걸려있습니다. 초콜릿? 초콜릿 상품이 걸려있습니다. 아, 이건 또 해야지. 야, 들어가려다가 다시 뒤로 쏙 나와버리네. 상품이 뭐야? 초콜릿 상품이 걸려있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입니다. 자, 둘이 잡으세요. 둘이 잡으세요. 자, 과연 누가 해볼까요? 준비! 둘이 잡으세요. 준비! 자, 둘이 잡으세요. 둘이 잡으세요. 준비! 시작! 시작! 이야! 한 손! 이야! 자! 어리둥절했어. 나 지금 뭐 수정도 안 했는데. 기술 못 들어갔는데. 좀 살살 해 줘. 자, 준비! 준비! 잡으세요! 시작! 아유! 아유! 이번에 박았다. 아, 이렇게? 박았다. 아, 둘 다 아파. 아, 귀가 아팠어. 아, 귀가 아팠어. 아, 귀가 아팠어. 아, 귀가 아팠어? 귀가 아팠어? 아, 귀가 아팠어? 아, 귀가 아팠어? 아유, 금방 끝이네. 두뇌라.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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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승자. 조이진에게 상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조, 이, 진. 이야! 자! 아, 컴따라. 아, 컴따라. 아, 컴따라. 아, 이거 제주도 방안이죠? 그렇죠. 아, 왕자. 내 거는. 우연이는 왜 토코벨이 안 넣어? 1등을 안 했기 때문에 우연이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네. 우연이는 불쌍하겠다. 불쌍하겠어? 응. 어떻게 할까? 불쌍하지만 일단 나 한 입 먹고. 응. 아, 고민된다.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어? 한 입 주는 거야? 엄마도? 아유, 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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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놀랬어요. 아유, 아빠 고마워. 아이고. 네. 누가 왔어요? 나는 또 와봐. 기본적으로 계속 조금씩 잘 챙기네요. 뭐? 이게 뭐야? 뭐가 엄청 큰 게 왔어. 어디가? 뭐지? 누가 시킨 거지? 어이구. 너무 커. 엄청 큰 택배가 왔어. 뭐, 가전제품인가? 엄청나게 크다. 뭔가? 우와! 멋지러워. 멋지다고? 우진이는 좋아하는데. 아유, 안 멋져, 엄마는. 엄마가 안 좋아하네요. 엄마! 뭐야, 이거? 너무 커. 이거 뭐야? 해골을. 이거 2미터 아니야, 이거. 너무 커. 어, 우연이도 좋아하는데. 우진이는 지금 신체 연구를 좋아하니까. 우진아. 그래서 지금 저 해부도를 좋아하는 거구나. 아빠가 우진이 선물 보낸다고 아까 그랬는데. 우진이가 요즘에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아빠가 이렇게 보냈나 봐. 선물이 해골이었어. 아, 이건 갈비뼈. 아, 이건 갈비뼈. 복장뼈. 복장뼈. 아, 등뼈. 등뼈. 오. 아, 꼬리뼈. 꼬리뼈. 아, 꼬리뼈. 아, 꼬리뼈군요. 허파는 어디에 붙어있어야 돼요, 원래? 어, 여기요. 갈비뼈도 가나요. 와. 위로. 여기요. 호랑도 있잖아. 여기 대단도 있잖아. 이야, 우진아 대단하다. 솔직히 나도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 나도 못 할 것 같아. 우진아, 우리 그 다음 선물도 한번 확인해보자. 또 있어. 오. 핑크 색깔인데? 핑크 색깔인데? 핑크 색깔인데? 핑크? 내 건가? 우와. 우와. 엄청 좋아하겠다. 야, 우진아. 이건 우연이 선물인가 봐. 하도 뭘 얻고. 대도 뭘 가, 돈? 나비야, 나비야. 귀여워. 그 몸 작동이 저걸 맞게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아주 사뿐사뿐. 노란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온어. 나비님. 온어란. 완전히 빠져들었네요. 이건 뭘까? 뭐지? 은혜, 열어봐. 우와. 이거 뭐야? 엄마 거다. 우와. 아빠가 편지 썼어. 말도 안 돼. 지은. 지은아, 이제 의진이 생일이 오니 4년 전에 의진이가 태어날 때가 생각나네.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라는 말에 매번 여보의 몸이 더 걱정이었어. 올라와서 아기들을 키워보니 그동안 내가 일하는 동안 3살짜리 아기 의진이와 신생아 의연이를 혼자 키우느라 여보가 정말 고생했겠다 싶어. 그래도 우리 잘 지내보자 사랑해 지은아. 마음까지 너무 따뜻해집니다. 너무 감동받으셨다. 되게 웃긴다. 앞으로도 촬영 때마다 나 나가는 거지? 매주 나와주세요. 아니요. 또 기억 안 돼?